안녕하세요. 정보처료 손승호 선생님입니다. 실기시험을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나를 또 계획을 짜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출제는 어떻게 되고 그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정보처료 기사의 실기과목이 어떤 거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랑 같이 써드렸냐면 필기과목이랑 같이 써드린 거예요. 지금 필기과목을 쫙 봤더니 그 안에 소재목 12개가 실기과목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필기 여러분들 보셨던 필기가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있잖아요. 정보시스템 구축관리까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과목의 소프트 설계는 요구상 확인 그 다음에 화면 설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하나씩 주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이제 실기해선 내는 거죠. 그래서 실기해선 이제 요구상 확인, 화면 설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항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문항수가 이제 20문항 기준으로 해서 인력관림, QN에서 인력관림 문제에서 발표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문제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0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5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시험 시간은 30분이 줄었죠. 2시간 반이잖아요. 원래는 3시간. 계속 3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2시간 반으로 시간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줄었다, 문제수가 늘었다라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도 시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고 그래서 필기 시험 보실 때도 시험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실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2시간 반의 시험이나 3시간의 시험이나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본 이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문제 유형인데 문제 유형은 단답형이 있고 약수령.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기술을 하는 시험이죠. 간단히 기술을 하는 거. 그러면 약수령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계산식을 쓰는 것도 나왔어요. 이번에는. 계산식이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에러시기법에서 이제 그 라인 수를 인월로 나누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쓰는 거였거든요. 실제 문제는. 그렇죠? 실제 문제. 그래서 그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건 단답형 문제가 2020년 그 1회 문제에서는 15문제가 나왔고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수령 문제가 이제 5문제가 나온 거죠. 5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5문제 약수령 문제 중에서 3문제는 2문제는 직접 기술을 하는 거였고 2문제는 계산식을 작성하는 문제였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분 점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을 일부만 생각나다도 쓰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줄 수 없는 것도 있고 계산식 같은 거 중간 썼다가 D는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뭐 맞는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맞는다 할 수는 없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있는 것들은 부분 점수 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기 합격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열대 12개의 토픽으로 나뉘어서 주제로 나뉘어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다만 과락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전체 문제 중에 60점만 내가 획득을 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실기나 필기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리는 게 시험 시간을 다 쓰고 나오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무조건 다 쓰고 나오라고. 그래야 나중에 잘 되면 상관없지만 2점 차이나 이렇게 좀 안 되면은 후회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실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저는 이제 실기 수업 시간에 또 만나뵐 거니까요. 이렇게 과목 된다는 거 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계획 짜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실기 수업도 같이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보고요. 전 나중에 또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테니까 계획 한번 잘 짜보시고. 그렇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보고요. 저는 이제 실기 수업 때 만나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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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